10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0월 윤리 이제 모의고사가 마무리가 됐네요. 아니죠. 파이널 모의고사 김종익 종자로들 잘 따라오시고 마침표까지 사랑하라. 제 강의 들으신 분 알 겁니다. 어떻게 마침표를 사랑해 그게 아니고요. 오랜만에 캐스트로 만났는데 시험 문제 읽을 때 꼭 마침표까지 꼼꼼히 읽으시라고요. 이번에 생윤모의고사에서 성에 대한 자유주의 보수주의 입장에서 부부 사이의 성적 관계만이 도덕적 평가 대상이 된다라는 것 때문에 엄청 틀려가지고 오답률 2위로 올라올 줄 몰랐어요. 부부 사이의 성적 관계만이 아니죠. 보수주의는 도덕적 평가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 부부 평가했는데 정당화되는 게 부부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잘못 읽어서 틀리는 거잖아요. 과거에도 평가원에서 이번에 교육청 모의고사 했지만 평가원에서도 낙태 찬성 반대논구 고르라는데 반대논구에서 태아는 합리적이고 자의식이 있는 존재이므로 낙태하면 안 된다. 이걸 막 골랐다니까. 태아가 막 자의식이 있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저 종이기예요. 합리적이야. 4더기 5는 엄마 구해요. 답변하는.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거기에 낚이지 마시고 마침표까지 잘 읽어보셔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개념들을 잘 이해를 하셨어야 되겠죠. 역시 항상 중요한 사회계약설, 칸트, 평화연맹은 평화연맹은 국가와 동료관계 맞아요? 틀려요? 그 다음 20번에 등장했던 해외원조. 롤스하고 싱어는 해외원조의 결과가 결과가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절대 빈곤 해결할 수 있다. 인권 양상에 기여할 수 있다. 원조의 결과가 맞을까요? 틀릴까요? 칸트한테 연맹은 해체, 갱신 가능하다가 맞냐 틀리냐. 자연상태의 소유권이 있는 것은 로크뿐이다. 그 다음 홉스와 로크는 어떠한 계약으로도 생명권 양도 될 수 없다가 올해 연계규제 핵심이고. 롤스 노직은 이번에 또 교정을 위한 재분배 나왔는데 그 교과서에도 안 나오고 연계규제도 2019 이후에 지워버렸던 문구이고 10월 교육청에 출제가 된 거죠. 평가원이 출제를 할 수 있을까? 만약에 나오면 또 고르긴 해야 되는데 고르려면 어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재산권 보호를 위한 과세,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수특에 있기 때문에 구평에 나와서 나오면 고르라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던 거고 이건 해설강의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테일러는요. 신의성실의 의무는 야생동물에게만 하는 거라니까? 제 퀘스트 찍으면 과탐하신 분들도 와서 듣는데 신의성실의 의무는 뭐냐면 동물에게 사냥, 덫, 낚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동물에게. 우리가 식물 가지고 낚시하는 건 아니잖아. 어떻게 해? 인내심 테스트해? 식물, 낚여라. 움직였어요. 움직였어요. 이상한 거고 이거는. 그리고 동물 중에서도 누구 대상으로 하는 거냐면 야생동물이죠. 집에 기르는 애완동물 데려다가 사냥, 낚시, 덫. 이거는 인성이 문제가 있는 거고. 이거는 아니고 동물에게. 그래서 개념을 잘 따라오시고 테일러가 자연관리는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그리고 사회계약서에서는 홉스하고 루소 또 중요하고 생위에서는 루소가 잘 등장 안 하니까 홉스나 루소나 둘 다 주권자의 주권은 양도되거나 분할될 수 없다. 홉스가 수능 완성에서 주권자가 포기하지 않는 한 주권자가 지니는 이들의 권리는 양도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수험생들이 어? 그럼 포기하냐? 주권자가 주권을 포기한다. 그런 게 지금 교육과정상까지 나오는 거 아니고 홉스는 절대 권력 인정한다. 로크는 절대 권력 부정하고. 루소는 계약을 토대로 정치체, 국가의 절대 권력을 부여하는데 그게 주권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다음 윤사에서는 스피노자. 스피노자는 참된 항문은 원인에서 결과로 나아간다는 아리서텔레스 입장을 받아왔고 스피노자는 코나투스라는 자기 보존의 욕망을 실현해야 돼요. 그래서 이성의 인도대에는 최고의 욕망은 인식하고자 하는 것을 온전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신, 자연. 그런데 이 신은 정신적인 것이자 물리적인 것인데 인간도 이 신 안에 있는 양태로서 정신과 신체는 하나예요. 그럼 이 정신과 신체가 하나로서 나의 역량을 증진시키는 코나투스, 라틴어로 자기 보존에 도움이 되는 게 무엇이냐면 기쁨, 기쁨에 따른 쾌감과 그다음에 희열 같은 감정 이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슬픔, 이런 것들, 이런 수동적인 감정은 역량을 가져다 감소시킬 수 있는 거죠. 자기 보존에 있어야 도움이 되지 않는 그 다음 휨이, 휨아저씨가 이야기하는 시인의 감정은 나 이 포인트 좋아, 이게 도덕적 감정이 아니잖아요, 지금. 사회적인 시인의 감정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정약용이 이야기했던 세 가지 이치, 마음속에 성, 권형, 그다음에 악을 행하기 쉬운 육체로서의 행사 그리고 순자는 교육청 2번 문제 좋았어요. 인의법정을, 제가 감히 좋다고 이해할 수는 없지만 문제가 제심이 좋았다는 거죠. 인의법정을 아는 자질, 그게 순자의 려입니다. 려. 그 다음 주희나 왕수이나 둘 다 참된 암 쓸 수 있고 마음의 졸이라는 것은 가지조, 맥락조 마음에 있는 이치가 상황에 맞게 발현되는 것 마음 바깥에는 이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왕수인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마음을 잘 다잡으시고 10월 교육청이 여러분들께서 이제 막 수능을 준비하시고 마무리하시는 단계에서 그래, 교육청 모의고사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타격이 있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주는 영향이 있고 그게 어제 제가 현장에서 봤거든요. 시험 끝나는 날, 물론 그런 의도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모의고사 보는 날, 현장에서 강의하면 1교시 끝나고 집에 많이 갑니다. 저한테 문제가 있었을까요? 반성도 하겠죠, 저도 물론. 내가 강의가 지루했나? 하지만 별짓을 다 했거든요. 어제. 요가 막, 단전 호흡도 하고 막 헉! 하고 했는데 가시더라고. 여러분 힘든 거 알고 있는데 타격이 있습니다. 근데 그 더 큰 타격은 열심히 준비한 잘 푸는 파이널 모의고사 그리고 파이널 체크포인트 정성껏 준비했으니까 잘 마무리하시는 강의로 가져가시고 끝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캐스트는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수능 직전에 여러분들에게 기적 여러분들이 선배들과 나눴던 미라클과 관련된 이야기로 남았으니까 마지막 캐스트 때 수능의 응원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공간에서 단 하나까지 놓치지 마시고 소중하게 생각하시면서 살란 입장으로 드렸으니까 정성껏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메가스터디 김종익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